한글자막 요새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자꾸 노래할 때 복면과학에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나의 날을 불렀는데 김고라씨께서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볼 빨간 요석이라는 별명이거든요 노래를 더 복합하게 하기에는 빨간 물 요석이로 바뀌는 그런 트레이드마크가 생겼어요 볼빨량한 무술기 그리고 눈밑검한 박수 한 번 전 뭐하죠? 안나큰 댁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분 의상이 약간 범옥 약간 묘진 적이 있어요 제가 듀엣토 작년에 단독콘서트를 갔었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게 본 게 나야나였거든요 지금 나야나 얘기해 주시면 아까 뒤에서 봤어요 근데 춤추시더라고요 아주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난다고 떨린다고 하시더니 무대에서 아주 그냥 발재관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대기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앞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딱 이러고 보더라 그래서 우리도 안 봤어 왜 뒤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이렇게 봤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그거 노리신 거였잖아요 그거 노리신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어 네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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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실 거예요 대기듯이 나야나하고 아직도 부채가 잔상에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두 분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짜증나 대기듯이 나야나 대기듯이 나야나 대기듯이 나야나 원 투 스리 포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많이 울었어요 그저기 왜 이렇게 이거였는데 아니 저 잘못 보신 거예요 아 네 이런 분위기를 다시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진지한 노래 항상 저희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웃기고 진지한 노래 예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매력이 나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팬텀싱어에서 3중 창기 1위를 차지했던 프랑몬 야몬 야몬 금방과 크레즈야 사랑의 싱어 승합을 배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싱어 승합을 배워드리겠습니다. 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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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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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해 고맙습니다